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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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다 보면 정말 많은 선택을 하게 되죠. 예를 들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선택 많이 하시죠. 엄마 엄마가 좋으세요. 아빠요 아빠. 그런 선택도 하게 되고요. 또 다른 선택도 하게 되죠. 양념치킨 후라이드치킨 후라이드 치킨 프라이드? 저는 양념 이런 선택도 있고요 또 정말 이 선택도 헷갈리죠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저는 짜장면이요 저희가 골프를 치면서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아이언을 칠 때요 거리냐, 방향이냐 이런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그래도 방향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방향이 더 중요할까요? 많은 분들이 아이언 하면 정확도,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거리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거리가 너무 짧아지면 방향성 잡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같은 거리에서 쇼다이언을 치고 롱아이언을 치면 확실히 쇼다이언이 방향성이 좀 더 좋겠죠 그래서 이 비거리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이언 비거리 늘리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이언 정확도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지만 충분한 비거리를 낼 수 있는 방법 여러분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고경민 프로의 레슨 함께 들어보시죠 아이언 거리가 짧으신 분들은요 몇 가지 특징이 있으세요 우선 첫 번째는요 디봇이 잘 나지 않습니다 스윙을 하면서 정말 공만 싹 걷어서 치세요 잔디를 전혀 파지 않으셔서 골프장 사장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좋아하시죠 그쵸 하지만 저희가 비거리를 멀리 보내려면요 특히나 쇼다이언이라면 이 디봇을 좀 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디봇이 나도록 알려드릴 건데요 우선 디봇이 잘 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어드레스 때는 이렇게 양팔이 축 늘어뜨려져 있어서 헤드가 땅에 이렇게 닿아 있잖아요 근데 임팩트 때 양팔을 이렇게 잡으면 클럽 헤드가 뜨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스윙을 하면 이렇게 걷어올려지는 디봇이 나기가 어려운 스윙이 나와요 그래서 우선 이 클럽을 잘 땅에 떨어뜨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클럽이 떨어져야 디봇이 나겠죠 그래서 우선 제가 클럽 떨어뜨리는 방법 알려드릴 건데요 왼손으로만 해볼 거예요 왼손으로 잡고 이 왼손으로 클럽을 땅에 툭 떨어뜨려줄 건데요 이때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보셔야 할 부분은 제 왼손 모양이에요 올바르게 떨어뜨리면 왼손이 이렇게 평평합니다 가까이서 한번 보시면 제 왼손을 한번 보시면 클럽을 잘 떨어뜨렸을 때는 이렇게 평평한데요 잘못 떨어뜨렸을 때는 이렇게 꺾여요 둘 다 클럽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근데 잘 떨어뜨리면 이렇게 평평하고요 잘못 떨어뜨리면 이렇게 꺾여요 그래서 이렇게 꺾이지 않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저는 설명을 어떻게 해드리냐면 클럽을 보면 이렇게 날카로운 부분 밑에 날 부분을 리딩 엣지라고 하죠 이 리딩 엣지가 땅에 떨어져야 해요 이 밑에 이 평평한 솔 부분이 땅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땅이 진흙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리딩 엣지를 떨어뜨려주면 좀 더 진흙에 클럽이 박히겠죠 근데 이 평평한 부분을 떨어뜨리면 진흙에 깊게 박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디봇이 잘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이 리딩 엣지 날 부분이 땅에 떨어지게 왼손으로 툭툭 그냥 떨구는 거예요 옆에서 보시면은 제가 공쪽으로 이렇게 떨구는 것도 아닙니다 공쪽으로 이렇게 떨구는 게 아니라요 그냥 밑으로 그냥 정말 이 팔을 밑으로 툭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선 내려주는 것을 먼저 하실 줄 아셔야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클럽을 좀 내려보세요 디봇 안 하시는 분들께 클럽을 좀 내려보세요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 클럽을 땅으로 내리는 거에 대해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계세요 오히려 처음에 골프 칠 때는 뒷땅이 나더라도 클럽을 그냥 이렇게 떨어뜨리세요 오히려 처음에는요 근데 이제 치다 보면 저희가 잘못 떨어뜨리면 좀 뒷땅이 심하게 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스윙을 하다 보면은 이 갈비뼈나 팔꿈치에 부상을 입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 클럽을 떨어뜨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더 팔을 잡게 되죠 그냥 공만 싹 이렇게 걷어치십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제가 클럽을 떨어뜨리더라도 뒤딱 나지 않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자신 있게 한번 먼저 떨어뜨려주세요 왼팔 이렇게 떨어뜨려주세요 옆에서 한번 보시면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그냥 들었다가 밑으로 툭 내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내리면 정말 뒷땅이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이 뒷땅인 이 클럽을 공으로 직접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요 그냥 그대로 밑으로 내리는 느낌에서 제가 하체 턴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체 턴을 하니까 클럽이 공 쪽으로 왔죠 그렇네요 밑으로 내리는 느낌에서 하체를 턴을 해줘야 클럽이 공 쪽으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직접 이 공 쪽으로 이 헤드를 내리는 게 아니라 내 느낌은 밑으로 여기서 하체 턴을 하면은 공 쪽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제가 그런 느낌을 한번 쳐볼게요 느낌의 팔은 그냥 툭 여기서 하체 턴을 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스윙을 해보면 느낌은 밑으로 내렸지만 공 쪽으로 다 들어갔고 뒷땅도 나지 않았죠 장새별 아나운서 한번 이거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손은 과감하게 떨어뜨려도 하체가 돌아가면 그렇게 뒷땅이 나지 않는군요 그렇죠 우선은 하체 동작은 신경 쓰지 마시고 클럽을 먼저 한번 땅으로 내려볼까요 왼손으로만 잡고 조금 짧게 잡아도 될까요? 그게 더 좋아요 여성분들은 이제 클럽이 많이 무거울 수 있으니까요 좀 더 짧게 잡고 좀 수그리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 내려서 한번 멈춰볼게요 내려서 툭 하셔도 돼요 살짝 이렇게 멈췄을 때 이 손목이 지금은 잘 하셨어요 보시면 근데 이렇게 꺾는 분들 계세요 이렇게 꺾이면 안 되고요 손목이 탁 내렸을 때 이런 느낌 일자로 펴져 있죠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그냥 들었다가 정말 밑으로 그냥 툭 내리는 거예요 툭 그렇죠 이 느낌에서 제가 하체를 살짝만 한번 돌려볼게요 다시 어드레스 하시고 한 번 더 해볼게요 갔다가 툭 내리세요 오 그냥 지나가요 앞으로 떨어졌죠 다시 느낌은 똑같을 거예요 팔 내리는 느낌은 좀 더 이럴 땐 좀 더 떨어뜨려주면 좋아요 맞아요 떨어뜨려 볼게요 떨어뜨리면서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하면 이 팔은 그대로 밑으로 내리면서도 하체를 움직이니까 뒷땅이 안 나죠 그렇죠 좋아요 느낌 좀 어떠세요? 툭 떨어뜨리니까 힘이 그냥 탁 실리는 느낌이 나고요 그리고 시원하게 오히려 앞부분을 좀 지나가면서 쭉 뻗는 느낌도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손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아도 하체를 딱 움직이니까 클럽이 오죠 그리고 팔과 상체와 하체의 타이밍도 이 왼팔로만 해도 그 타이밍을 좀 알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얻어가시는 거 아닌가요? 오늘 저는 다 된 것 같은데요 괜찮죠? 감사합니다 제가 넣고 들어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팔은 밑으로 내리고 여기서 하체 턴의 느낌을 같이 가져가면요 여러분들이 골프장에 흔적을 남기실 수 있어요 좋은 골프장 가면 디봇 한 번 남기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디봇을 내시면 아이언 비거리가 조금 더 늘 거고요 이제 두 번째 아이언 비거리가 멀리 가지 않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공의 탄도가 높아요 이 탄도가 너무 높으면 비거리를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탄도는 공의 발사각은요 출발할 때 이 높이는요 백스윙을 어떻게 하든 임팩트를 어떻게 하든 다운스윙을 어떻게 하든 임팩트에서 결정이 돼요 보시면 이 클럽 페이스가요 임팩트 때 좀 더 하늘을 보면 이 페이스가 이렇게 위쪽을 보면은요 공이 뜨기가 쉽고요 좀 더 과하게 좀 땅 쪽을 보면 공이 낮게 갑니다 이렇게 위를 보면 뜨고 땅을 보면 낮게 가요 그래서 발사각을 좀 더 낮추려면요 임팩트 때 헤드가 좀 더 이렇게 땅을 보게 해야 돼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스윙을 잘 해주면요 어드레스 때 바라보던 이 페이스 위치가 하체 턴을 좀 더 하기 때문에 좀 더 땅을 바라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렇게 스윙이 돼야 되는데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스윙이 되면은 좀 더 공이 낮게 갈 수 있는데요 반대로 공이 뜨시는 분들은 이렇게 페이스가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제가 이런 느낌으로 한번 쳐볼게요 하늘을 바라보게 이렇게 공을 치면요 여러분들이 발사각을 한번 보시면 확실히 이 차이가 보이거든요 보시면은 이쪽에 발사각 보시면은 제가 아까 일반적인 사슬을 했을 때는 조금 평소보다 낮기는 했지만 한 16도 정도 나왔어요 그렇죠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좀 더 하늘을 보는 느낌으로 샷을 했더니 발사각이 23도까지 좀 높아졌죠 그래서 거리도 139m 이제 높게 뜨니까 115m 이렇게 거리의 차이가 좀 확연하게 납니다 그래서 많이 줄었어요 네 발사각이 좀 낮아야 거리를 내기가 쉬운데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임팩트 때 헤드가 좀 더 땅을 보게 그래서 정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땅을 보게 맞으면 오른손목도 이렇게 꺾여 있죠 이렇게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알려드릴 건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이렇게 임팩트 때 오른손목에 각이 나오려면요 백스윙 탑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제가 백스윙 탑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백스윙 탑 갔을 때 제 오른손목이 약간 뒤쪽으로 이렇게 꺾여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각도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꺾여 있어야 그대로 내려와도 다 꺾여서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임팩트 때 이렇게 하늘을 보게 클럽이 하늘을 보게 맞으시는 분들은요 백스윙 탑 자체에서부터 꺾임이 없고 이렇게 클럽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내려가도 이렇게 손목이 풀려서 맞겠죠 그러면서 공이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은 백스윙 탑에서 이렇게 손목 각도가 나오게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거는 이렇게 한 손으로 하시면 느낌을 저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한 손으로 백스윙 탑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때 꽉 잡고 클럽을 하늘을 보게 세우고 있으면 이 손목의 각도가 없죠 이쪽에 좀 더 클럽 헤드를 뚝 내려놓고 이렇게 클럽 헤드 무게를 느끼면요 이 손목의 각도가 나옵니다 손목에 일부러 힘을 뺀다는 느낌도 될까요? 그렇죠 약간 손의 힘을 좀 뺀다는 느낌이죠 꽉 잡고 있으면 안 돼요 제가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 손에 힘을 꽉 주고 이렇게 손목에 각이 없으면요 걷어막기가 쉬워요 제가 쳐도 이렇게 풀립니다 그런데 백스윙 탑에서 좀 더 오른 손목의 각을 만들어 보면 이런 느낌이겠죠? 각이 있죠? 이런 느낌으로 스윙을 하면은 조금 더 탄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손목에 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백스윙 탑에서 이렇게 각이 있는데 여기까지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다운스윙 때 다시 푸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죠 잘 만들었는데 풀리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이 다운스윙의 순서가 맞지 않아서 그래요 다운스윙의 올바른 순서는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클럽 헤드 있죠? 이 헤드와 가장 먼 곳부터 움직여야 돼요 헤드랑 가장 먼 곳이 어딜까요? 헤드랑 가장 먼 곳이요? 가장 먼 곳 헤드랑 가장 먼 곳이요? 네 클럽 헤드랑 가장 먼 곳 발이요? 발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발 좀 더 무릎, 골반, 가슴, 어깨 순으로 헤드랑 먼 곳부터 순차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제가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백스윙탑이 이렇게 올라갔죠 각도 잘 만들었고요 여기서 무릎, 골반, 가슴, 그리고 손 오고 마지막에 헤드가 딱 와요 이렇게 맞아야 좀 더 낮게 가는데요 반대로 이제 뜨시는 분들은 올라갔다가 헤드부터 헤드, 손, 가슴, 골반, 무릎 이렇게 맞으면 뜨겠죠 그래서 이 순서를 잘 익혀주셔야 돼요 그래서 연습방법 한 가지 알려드릴 건데요 이것도 한 손으로 해볼 거예요 같이 할 거예요 아까 알려드린 거랑 백스윙탑에서 이렇게 툭 힘 빼서 손목 각도 우선 만들었죠 여기서 이 왼발을 약간 밟으면서 스윙을 하는 거예요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 백스윙탑 올라가서 각조를 만들었죠 여기서 밟으면서 스윙을 하면은요 이 헤드랑 가장 먼 곳부터 움직이게 됩니다 올라갔다가 밟으면서 이 느낌은 마치 제가 보여드리면 여기서 제가 팔로만 스윙을 하면 이렇게 풀리겠죠 헤드만 움직이면 그런데 제가 몸을 움직이면은 이렇게 따라오는 듯한 느낌 그래서 임팩트도 좀 더 손이 앞서서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연습을 해주시면은요 이 발사각도 여러분들이 좀 더 낮추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일부러 헤드 다음에 하체 발부터 움직이도록 이렇게 디려주는 방법이었네요 네 그렇죠 실시간 질문이 들어왔어요 헤드가 땅을 보게 치면 스윙 방향이 아웃에서 인이 되면서 훅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럴까요 하셨거든요 이 부분을 좀 헷갈려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첫 번째로 디본 낼 때 설명드렸잖아요 느낌의 여기서 헤드가 땅으로 보게 하려고 좀 가파르게 바깥쪽에서 이렇게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알려드린 거는 이 디본을 낼 때 팔을 그냥 밑으로 내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냥 밑으로 이 공 쪽으로 다가가면요 저도 이렇게 발사각이 너무 심하게 낮아져요 그래서 좀 더 클럽을 밑으로 내리는 느낌에서 하체를 턴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아웃인 계도도도 아니고 좀 더 인아웃 계도로 스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밑으로 내리는 느낌에서 턴을 하는 거죠 이렇게 스윙을 하시면 아웃인 계도는 좀 방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공으로 일부러 보낸다는 느낌보다 진짜 말 그대로 툭 떨어뜨리는 거네요 그렇죠 말 그대로 툭 떨어뜨리고 공을 맞추기 위해서는 몸이 돌아야 되는 거예요 팔은 그냥 툭 떨어지고 몸이 돈다라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아이언 비거리가 멀리 가지 않는 이유 마지막은요 거리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게 거리보다 방향성이라는 생각 때문에 공을 너무 이제 아이언 스윙을 할 때 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 방향성이 좀 더 중요해라는 생각에 이렇게 턴 맞춰 치시는 분들 계세요 너무 천천히 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방향은 이렇게 똑바로 갈 수가 있겠지만 거리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가 이 거리를 보내려면요 좀 더 스피드 있게 휘둘러줘야 돼요 그런데 제가 아이언은 거리도 중요해 고경민 프로가 방향성보다 거리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라는 말에 이렇게 그냥 힘으로 이렇게 세게 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세게 치면은요 좀 확률이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거리를 좀 더 멀리 보내려면은 마지막으로 힘으로 이렇게 세게 치는 게 아니라요 좀 더 스피드 있게 휘둘러주셔야 돼요 세게 친다라는 느낌은 보시면 이렇게 좀 끊겨요 힘을 다 주기는 좋는데 스윙이 좀 끊기고요 빠르게 친다라는 느낌은 보시면 빠르게 스윙을 한 거거든요 스윙도 쫙 가죠 이렇게 스윙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거리도 더 나가고요 그렇죠 빠르게 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제 힘으로 치시는 분들은 이걸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천천히 느리게 휘두르면서 풀 스윙 다 하는 걸 어려워하세요 스윙 크기 다 하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이렇게 천천히 휘두르면서 공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힘으로만 치시는 분들은 이렇게 천천히 스윙하면서 이렇게 공치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힘 빼고 좀 스윙을 하실 수 있으면 여기서 천천히 해서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빠르게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힘보다는 스피드로 연습을 하시면 이 거리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디봇을 내고요 이 탄도를 좀 더 낮추고요 힘보다는 스피드로 스윙을 하시면은요 이 아이언 비거리 분명히 늘어나실 것 같습니다 아이언 비거리가 그러니까 힘을 빼면서 점점 스피드를 내는 거 그러니까 힘을 오히려 뺀 다음에 계속해서 연습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네요 그렇죠 힘을 줘서 세게 치는 게 아니라 빠르게 스윙을 하면 멀리 간다는 거죠 힘 빼는데 3년 걸린다는 게 거기서 나왔나 봐요 저 힘 빼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 실시간 질문이 있는데요 디봇을 낼 때 릴리스 타이밍은 어떻게 되나요? 하셨어요 디봇을 좀 많이 내고 싶으시면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릴리스 타이밍이 느린 느낌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릴리스를 너무 빨리 해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릴리스 하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면은 디봇이 나기가 어렵고 좀 이렇게 걷어맞아요 그래서 디봇이 좀 유난히 나지 않으시는 분들은요 이 플럽을 어떻게 보면 돌려주는 타이밍을 최대한 늦게 공 맞고 나서 돌려준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좀 더 늦게 이렇게 돌려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디봇 내기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디봇 내기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디봇 내기 디봇 내기